카페 채팅방 그룹채팅방 들어와서 같이하기 누르면 돼요 어어어씨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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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하던 실수로 하네 외국은벨트 아닌데 아는척잼 필링이 다시 반반들었는데 아는척잼 쩌쩔어 비공망이야? 필링? 왜 비공망이 났지? 어 연속 너무 깊게 밟았다 필링이 만들어서 이거 비공망인지는 몰라 오케이 아 이거 말레이시아 추월 괜찮네 니프다 이거 아 추수했어 근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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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애매하게 막으니까 내가 라인 갈 자리가 없잖아. 아 필링 마을로 공개방 안했어? 아 진짜 아 필링때문에 못났잖아 사람들이 아 이거 필링 필링때문이야 필링님을 탓해라 공개방 해야지 당연히 한국서버하면 욕이 욕을 좀 먹어야지 좀 천천히 갈텐데 멘탈이 깨져서 아 필링이 잘못했지 아 필링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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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필린 더럽게 빠르면 빠르다 씨 아 제가 느리긴 느리네요 사실상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느리긴 느리네요 낚시 클라스가 다르다 천천히 달려야 되겠다 오케이 10 глав 선생 12 14 15 1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